22번 성도여 다함께 라자리구요. 이 노래를 보니까 어때요? 2번에 동그라미가 나오지요? 이 곡은 왼손에 2번 동그라미 2번만 나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왼손에 2번을 이곳의 검은 건반에 위치해 놓으세요.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가 가지 마시구요.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은 손을요. 이렇게 우리가 라자리를 잡잖아요. 이 모양으로 왼손에 전체가 일로 오면 돼요. 전체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지금 저의 모양처럼 하나 둘 셋 넷 화음의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화음의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화음의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